인간들이란 한심하군. 여전하군. 인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참욕스러운 인간들을 위한 아름다우신 퓨인즈님의 마지막 만찬이랄까? 이제 곧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둠의 노예가 될거야. 재미있는 구경과를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에디르를 잊지마. 멍청한 에디르와 난 차원이 달라. 그 녀석들 역시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고. 어쩌면 이미 나의 노예가 됐을지도 모르지? 하하하하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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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